오늘은 브러쉬 도구, 그레이디언트 도구, 그리고 칠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드로잉 도구들은 본래 레이어에 색을 칠하는 용도를 가졌지만 레이어 마스크를 편집하는데도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먼저 이 도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경색과 배경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은 한 번에 두 가지 컬러를 선택해 사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전경색, 뒤에 있는 것은 배경색이죠. 각 상자를 클릭하면 색상 피커 대화 상자를 통해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레이어 마스크를 편집할 것이기 때문에 색상 피커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면 기존에 선택된 색과는 무관하게 마스크용 전경색과 배경색으로 변경됩니다. 이때는 채도가 있는 컬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색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전경색 상자 위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D를 입력해 기본 전경색과 배경색인 흰색, 검정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뼈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X를 입력하면 전경색과 배경색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편집 과정에서는 둘을 자주 교환해야 하므로 단축키를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브러쉬 도구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붓 모양의 획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도구죠. 레이어 마스크에 적용할 경우 그 모양대로 투명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경색이 검정색인 상태에서 도구를 적용하면 그 부위가 투명해집니다. X를 입력해 전경색을 흰색으로 바꾼 뒤 다시 도구를 적용해 복구하는 방식이죠. 브러쉬 도구는 본래 복잡한 설정과 여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을 가졌지만 레이어 마스크를 편집할 때는 몇가지 설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옵션 마트에서 표시한 부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브러쉬 모양을 간략히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크기와 경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변경하면 획의 굵기를 조절합니다. 픽셀이 브러쉬의 직경을 뜻하는 것이죠. 경도는 브러쉬의 딱딱한 정도를 말합니다. 100%일 때 경계가 명확한 획을 그릴 수 있는가 하면 0%에 가까울수록 부드러운 경계의 획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가령 세밀한 합성 작업에서 피사체를 다듬을 때는 경도가 높은 브러쉬를 이용하고 조정 레이어 등을 통한 보정 효과를 일부에만 자연스럽게 적용하려면 경도가 낮은 브러쉬를 활용하는 것이죠. 브러쉬 크기와 경도를 빠르게 변경해 작업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키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괄호 열기 키를 입력하면 브러쉬 크기가 작아지고 대괄호 닫기 키를 입력하면 브러쉬 크기가 커집니다. Shift 키를 누르면서 대괄호 키를 입력하면 경도를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따로 창을 열지 않고 브러쉬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레이어를 반투명한 상태로 만들고 싶다면 레이어 마스크에 회색을 칠해야 합니다. 그러나 브러쉬 도구를 사용할 때는 전경색을 회색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도구가 적용되는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옵션 막대에 불투명도 입력 칸이 있습니다. 이 값이 100%일 때는 전경색이 불투명한 상태로 적용되지만 낮은 값으로 조절한 후 도구를 사용하면 그만큼 투명하게 적용됩니다. 50%로 설정하면 회색을 칠한 것과 같은 농도로 투명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키보드에서 숫자 키를 입력하면 불투명도 값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를 입력하면 50%로 2와 3을 연달아 입력하면 23%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로 설정하려면 0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불투명도 입력 방식은 브러쉬 도구뿐 아니라 같은 옵션을 가진 다른 드로잉 도구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단, 드로잉 도구가 이 입력의 우선순위를 가짐으로 그 외의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디언트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흔한 말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레이어 마스크 편집에서는 점진적인 투명도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죠. 원래는 컬러와 모양의 설정 방법이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지만 마스크의 편집 용도로는 별다른 설정 없이도 무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마크에서 표시한 부위를 클릭합니다. 한 부위를 클릭하고 이를 드래그에 다른 곳에 놓으면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점차 변화하도록 면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시작한 지점과 그 바깥쪽이 정경색 맞힌 지점과 그 바깥쪽이 배경색입니다. 만약 이것이 반대로 적용된다면 옵션 마크에서 반전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마스크에 그레이디언트 도구를 적용하면 그로 인해 레이어의 투명도 역시 점진적인 형태로 편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드래그한 거리가 멀어질수록 천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X를 입력해 정경색과 배경색을 바꾼 후 다시 도구를 적용하면 이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투명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선형 그레이디언트 외에 마스크를 편집할 때 많이 사용되는 모양은 방사형 그레이디언트입니다. 옵션 마크에서 이를 활성화시킨 후 적용하면 둥근 모양으로 그레이디언트를 칠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에서는 주로 보전 기능이 적용된 레이어를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단색 컬러로 면적을 채우기 위한 칠 명령입니다. 비슷한 기능으로 페인트통 도구가 있지만 이 도구는 칠하려는 면적에 다른 컬러가 포함되거나 혹은 다른 컬러에 의해 연결되지 않은 면적이 있을 때는 그 부위에 새로운 컬러를 칠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러한 특징은 레이어 마스크를 편집할 때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칠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명령은 전체 면적이나 선택 영역으로 지정된 부위를 기존 컬러에 관계없이 모두 엎어 쓴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편집, 칠 항목을 클릭해 사용해도 되지만 이는 정경색이나 배경색 외에 다른 것을 칠하려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보다 빠르게 칠 명령을 사용하려면 단축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키보드의 왼쪽 Alt를 누른 상태에서 X-Pace 혹은 Delete 키를 입력하면 정경색을 칠하고 Ctrl을 누른 상태에서 같은 키를 입력하면 배경색을 칠할 수 있죠. 이 기능은 편집 중인 레이어 마스크를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고 싶은 경우나 선택한 부위에 인류적인 투명도를 적용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기본적인 드로잉 도구의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레이어 마스크의 본격적인 편집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여러 보정 기능의 사용방법을 알아보면서 레이어 마스크의 편집 예시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